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문재인이란 사람은 참 그렇죠 이제 아베 총리가 불의의 총격을 받고 숨을 거둔 지가 꽤 흘렀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에 대한 인간품평회가 아베 회고록에 잘 나와 있네요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베 씨가 남긴 것이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재인이란 사람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한일관계를 배란 끝으로 밀어넣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의 양식이 있는 한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아베 씨 가고 이게 오늘 레지나 님이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책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결단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계속해 나가면서 선거 문제뿐만 아니고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짧은 문장이지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레지나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결단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책을 받아가지고 며칠 전에 받았는데 책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앞으로 뒤로 보면서 이게 더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쓰고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책을 낸 것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모든 신문들이 일본의 선을 보인 아베 회고로 자식이 없더구면요 참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인하고 굉장히 금수질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베 회고로 전후에 가장 장기 집권했던 그런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가장 핵심 내용은 문재인이란 사람은 반의를 정권 부양에 쓰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의를 정권 부양에 쓴 거고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경남 통령에서 났지 않습니까 통령에서 나가지고 아버지가 작은 인께 업을 하셨기 때문에 소위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건현대적 의미의 수산 고기를 잡는 방식 어구 선박 기술 이런 것은 다 일본인들이 남긴 거죠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대부분 연근의 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다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 돼야 될 이유가 참 많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자유우방들로부터 너무 많은 그런 빚을 진 거죠 우리가 잘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전후에 일어선 개도국 가운데 어떤가는 국가로서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희망의 표대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다가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빚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면 그러면 참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든 나라든 단체든 뭐든 간에 가슴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 정도보다는 어차피 먹고 사는 일은 부산물로서 해결되는 거니까 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훌륭함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있으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도 우리가 그동안 자유진영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나서 자란 경남 통영은 선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호주에서 오신 장노교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제가 썼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라는 그런 한국의 선교 역사책을 보면 그야말로 물질적인 면 뿐만 아니고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민족은 특별하게 잘 돼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은 확신법이다 한일관계가 파탄이 된 책임이 문정권에 있다 여러분들 한일기본약조가 1965년도에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후의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소양강댐이라든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영근의 신조, 새선박건조 이런 것이 다 그 당시에 자본이 없던 나라에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서 전후의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잃었었는데 잘 활용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1965년도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으로서 양국 간의 대외 채권 채무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18년인가 그 정신나간 대법관 한 명이 내린 그 판결문을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뭐죠 소설을 쓴 거 아닙니까 대법관 이름 그런 엉터리 판결문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가지고 한일관계를 파탄에 빠뜨린 것이 전년 지난 문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일본이 과거의 일본과 달리 일본도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돈 달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존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해야 안 됩니까 국가 간에 이런 약조가 있었는데 국내법인 대법관들의 판결문에 따라서 대외관계의 여러분들 그런 약조들을 다 허물어뜨리면 그러면 해결 방법은 전쟁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내법에 다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 나오네요 문재인 정권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의를 정권 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죠 치사하게 더럽게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초근 목피하는 상태도 아니고 먹고 살 만큼 됐지 않습니까 정모적 배상을 해야 되면 국민들의 모금을 각출하더라도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일본한테 너가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돈 달라 지금 현대 일본인들이 뭡니까 다 과거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누가 물건 너가 할아버지 잘못했으니까 배상하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후에 문제도 있지만 만일 한국의 유사시의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훌륭한 후방기지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정부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이 1965년 한일정권협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걸 알면서도 노정권화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인간입니다 586 운동권들 이런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뭡니까 그런 기록도 남을 필요가 없겠죠 하기에 아마 선거를 도덕질 했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선거마다 도덕질 했으니까 586 운동권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좌파정권이 등장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문정권 5년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파전정이 다 분열되고 뻔히 자신들이 정권을 다시 탈취당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입을 쳐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렵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아베 수상의 회고록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 문정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악용했다 이렇게 이런 판단하는 겁니다 문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괴에 나선 데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항 조치였고 미국의 강한 압박을 초래했다 참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문정권 5년 동안 경험했고 심지어는 선거까지 도덕질을 해 가지고 50년 100년 좌파 장기 집권을 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위 우파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닫는 걸 보면 내가 그냥 탁 튀어나온 말이 너희는 죽어도 앞으로 할 말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어렵게 아베 전 총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맺었던 그런 약조를 참 저도 한 시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한국이 배신에 실패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있게 됐다 너무나 부끄러운 사건이 사람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여러분 배상과 관리된 그런 약조를 통해 가지고 한일 양국이 짓고 있는 채무체권 관계가 대부분 다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낙렸던 네거티브한 악영향도 있었지만 산업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뭐죠 근대적 의미의 민법 평법부터 시작해 재산권 기술들 이런 부분이 다 축적된 채로 놔놓고 갔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이후에 1960년대 개발 기록도 시작해 가지고 일본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부품 소재 산업을 일으키거나 철강 산업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거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연구해 가지고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